박서주 씨입니다. 3만 2회의로 엄청난 사랑을 받은 박서주 씨. 아 박서주 씨의 인기 연말까지 못 끝내진 않죠. 네 박서주 씨 아 우리 취재진 분들께 깍듯이 인사를 하고 예 반상에 올라와 주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 포토타임부터 먼저 진행하겠습니다. 박서주 씨인데요. 오늘 또 역시나 강력한 수성 후보 중에 한 분이십니다. 중앙쪽과 또 오른쪽까지 쭉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른쪽도 봐주시고요. 우리 박서주 씨 인기 엄청납니다. 지금 현장에서 가장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우리 박서주 씨고요. 인사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박서주입니다. 올 한해 쌈바이웨이 엄청났습니다. 예 박서주 씨에게 2017년 어떤 한 해였습니까? 감사합니다.